안녕하세요. 하노이사는 김할량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레스토랑을 예약하려고 알아보다가 괜찮은 곳들을 구독자님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뷔페나 코스요리를 제공하는 식당 6곳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더 바틀샵이에요. 다양한 세계 맥주를 파는 바틀샵인데 뒤편에 마당이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BBQ 뷔페가 열린다네요. 뷔페 메인 음식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릴 코너에 삼겹살, 소세지, 골, 훈제 코너에 브리스킷, 폭립치킨, 시베스, 그 외에 샐러드, 크리타타, 야채, 과일, 디저트가 준비되고요. 주류는 필스너 IPA 맥주와 하우스 와인, 음료 등이 제공된다네요. 가격은 주류 포함일 경우 1인당 150만동이며 음식만 드실 경우 90만동이에요. 청소년은 70만동이고요. 10세 이하는 무료라고 합니다.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점심에만 운영하는 뷔페인 것 참고해주시고요. 어린이와 반려동물도 환영한다하니 강아지와 함께 나들이 겸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바닥이 없다하니 스탠드형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리퍼블릭이에요. 가격대가 있어서 조금 놀랬는데 잘 나오는지 평이 좋더라고요. 스타터부터 디저트, 드링크까지 나오는 풀코스 요리고요. 메인 메뉴는 칠면조구이, 글레이즈드 햄, 너치웰링턴이 준비됩니다. 가격에 따라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으로 나뉘더라고요. 스탠다드는 1인당 160만동, 프리미엄은 230만동이에요. 스탠다드는 3가지 메뉴, 프리미엄은 6가지 메뉴가 제공된다고 해요. 음료 및 주류가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데, 프리미엄이 값이 더 비싼 만큼 주류 라인업이 높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팻피그입니다. 서우가 보이는 멋진 전망을 라이브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5가지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데요. 메인 메뉴는 칠면조구이, 글레이즈 햄, 그리고 비건을 위한 대체 육류와 버섯웰링턴 중 고르면 됩니다. 가격은 인당 성인 75만동, 어린이 39만 5천동이에요. 라이브 연주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여기가 지난주에 리노베이션을 끝내고 재오픈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만 봐도 깔끔하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이곳에서 보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세븐브리지 템룸입니다. 베트남서 유명한 수제 맥주집인 세븐브리지에서 크리스마스 뷔페를 연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당일 디너만 운영하는 뷔페인데, 20가지 이상의 크래프트 비어와 크리스마스 전통 음식을 뷔페로 맛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메인 메뉴는 하이버네이즈 IPA 맥주에 절인 치킨과, 임페리얼 IPA 맥주에 절인 햄, 그리고 비프웰링턴과 로즈마리 양다리 구이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인당 50만동이며 50만동 추가시 맥주와 와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뷔페뿐만 아니라 앉아서 편하게 코스로도 식사할 수 있고요. 대달도 된다 하니 크리스마스 홈파티 준비하실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하노이 사이더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기너를 소개할게요. 여긴 뷔페나 코스가 아니라 4인용 플래터로 제공하더라고요. 메인 메뉴는 루스트 치킨과 햄 등 5가지 요리가 한 플레이트로 나오고요. 가격은 4인 드링크 포함해서 239만 5천동이에요. 예약을 6시 또는 8시에 할 수 있다 하니 참고해주세요. 여긴 12월 초에 크리스마스 당일은 예약이 마감되었다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유명한 곳인가봐요. 현재는 24일 26일만 예약 가능한 것 참고해주시고요. 플래터가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서 찾아보다 지난달 땡스 기빙데이에 제공되었던 플래터 사진이 있길래 보여드려요. 메뉴 구성은 다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무스앤루예요. 무스앤루는 하노이의 호안끼엠, 서우 2개 지점이 있는데요. 두 곳에서 동일한 훈연 바베큐 코스요리가 제공되는데 메인 메뉴는 칠면조, 스모크엠, 베지테리안을 위한 너츠로스트 이렇게 있어요. 가격은 인당성인 65만동, 어린이 30만동, 베지테리안은 42만 5천동이에요. 칠면조 통구이나 스모크엠은 따로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홈파티 하실 분들은 여기서 구입하셔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스앤루가 호안끼엠은 넓은 실외에 테이블이 있고 서우는 실내에 있거든요. 예약하실 때 추위를 많이 타신다거나 실외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실내가 있는 서우점을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 따로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구독자님들의 풍성한 크리스마스에 조금 도움이 되었을런지 모르겠네요. 코로나로 답답한 크리스마스지만 풍성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나은하노이 정보 찾는데 큰 힘이 되니까 마구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